아유, 예재 형. 너 또 무슨 일 있길래 혼자 또 술을 먹어, 인마.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여자친구? 네. 너, 인마, 서른 넘도록 취지 못하고 그러니까 차인 거지? 아니야, 인마. 그럼 왜 헤어져? 아니, 그냥 우리 집에 왔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그거. 집바구리 폴더 걸렸어. 그런데 서른 넘어서 그런 거 좀 야한 거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헤어져. 그게 아니라, 인마. 왜 얘기를 좀 해 봐, 좀. 거기에 내가 나와. 아, 진짜. 마리텔을 봤냐. 마리텔? 마리텔이 뭐가 어때서? 마이 리틀 모텔. 마이 리틀 모텔. 아, 진짜. 어떡하냐, 진짜. 자, 먹자, 인마. 아, 진짜. 적셔. 나 진짜 어떻게 하냐. 서른에 취직도 못하고. 아, 인마 그러니까 너, 인마. 안 늦었어, 어? 공부 다시 해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야, 내가 그 짓을 또 하라고? 어? 야, 너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생각 안 나냐? 어? 남들은 6시에 학교하는데 나는 밤 늦게까지 학교에 앉아가지고 공부했어. 남들은 7시에 집에서 가족끼리 따뜻한 밥 먹는데 나는 학교에서 도시락 까면서 밤 늦게까지 공부했어. 근데 그 짓을 또 하라고? 아, 씨. 야, 우리 고등학교 야간 나왔잖아. 야, 그리고 너 1학년 때 퇴학당하지 않았냐? 아, 씨. 정답, 인마. 정답, 인마. 정답, 인마. 정답, 인마. 아니, 하지만 이 백수 생활. 진짜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정답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 나 씨. 아니,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한민국 인맥 하나로 사러 왔거든요, 제가. 그 정답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정답 좀 알려주세요. 전화할게요, 제가.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또 있네요. 여보세요? 네, 저 김한민 씨요. 그 위너의 래퍼 송민호 씨죠? 여기 이 사람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네? 적셔. 적셔. 야, 성태광. 야, 진짜 어려워. 죄송합니다. 친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오늘 왜 그래.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왜 다 젖은 거야? 왜 이래. 천장에서 물 새는 거야? 사장님! 아, 예. 아, 지금 옷이 다 젖었어. 천장에서 물 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천막 싹 쳐놔서 물 셀 일이 없어요. 뭐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거 새 옷이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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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닦으면 되지. 왜 그래, 인마. 아, 이게. 닦으면 되지. 아, 나 미치겠네, 이게 진짜. 야, 너 오줌 쌌냐? 야, 오줌 해봐, 야. 야, 칠칠맞게 이게 뭐야. 너 원래 팬티를 안 입고 다녀? 아, 치겠다, 진짜. 치겠어, 진짜. 아, 나 진짜. 하, 지질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 진짜 내 인생 진짜 한 방에 진짜 뒤집고 싶다, 진짜. 뒤집고 싶어. 아, 씨. 형, 천장이요. 아니,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뒤집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왜 뒤집고 싶은데요? 네, 이메일 잔뜩 있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제가 도움드릴게요, 제가. 뒤집고 싶은 거죠? 고맙습니다, 또 이런 분이. 전화할게요,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아, 김한빈인데요. 상암봉 형탁 새신세 아저씨죠? 박수 두 번만 쳐주세요, 뒤집게. 뒤집으세요. 옷을 벗으셔야죠. 아, 아저씨 원래 똥 싸고 똥을 안 닦아요? 아, 아저씨 원래 똥 싸고 똥을 안 닦아요? 아, 야, 부끄럽다, 야. 아, 진짜. 오빠 진짜 이럴 거야? 왜 내 전화 안 받는데? 아, 야, 여기가 어디라고. 너 여기까지 오냐? 그러지 말고 빨리 가자. 아, 야. 술 마시는 거 안 보여? 자꾸 이럴 거야? 가자고! 아니, 쪽팔리게 왜 그랬으면 술 마시잖아. 가자니까? 아, 싫어! 아, 가자고! 아, 싫다고! 엄마가 카레 만든 건 어때? 나 파리 싫어해! 나 짜장 좋아해! 뭐야, 너 오줌 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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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야 야 술자리에서 내 지갑이 없어졌다 지갑이? 야 요정도 그거 훔쳐가는 놈 있나봐 내가 진짜 잡으면 나 죽여버릴거야 진짜 야 교수님 어떡하지? 나 지갑 줬었는데 이거 세형이 형꺼야 이거 아까 주시그랬어 내가 주면 내가 도둑질하는거 같잖아 아이 형 괜찮아 세형이 형 뭐라 안할거야 아 그래? 어 줘봐 줘봐 내가 얘기할게 그 진실은 뭐라 얘기할게 내꺼야 형! 이 도둑자식아! 형 이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저 안에 3만원 내가 썼는데 괜찮겠지? 아까 얘기하자 그랬어 야 내가 3만원 어땠어? 내 3만원 어땠냐고! 3만원이 주박이 형이 어제 회식자리에서 그걸 주웠대 주웠는데 내가 전해주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는데 형이 와서 퍽!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니 말은 니가 아는데 지금 오해였다? 어이구 그랬습니까 운임? 자 빨리 막내 됐고 야 막내! 막내! 야 막내 어디있어? 야 막내야 야 막내야 뭘 두려워한 거냐 빨리 나와 야 여기서 한 적 있었네 아 진짜 이거 왜 하는 거야? 야 빨리 옷도 안 입고 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세형이 형 기분 안 좋아 지금 규선이가 지가 훔쳐와가지고 똥 썰 뻔했어 아 진짜 아 얇아다 형 막내 왔어 형 야 막내 좀 일찍 일찍 오라 그래 좀 야 빨리 세형이 형 기분 안 좋다고 아 요즘 우리가 그 연기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잖아 요즘 사실 그 메디컬 드라마가 인기래 메디컬 드라마? 자 첫 번째 친 연습은 그 의사와 의사끼리 싸우는 거 서로 집도하겠다고 멋있겠다 서로 집도하겠다고 자 막내랑 우리 도둑노만 해봐 어? 이 수술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하겠어 내가 하겠어 내가 하겠다고 내가 집도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잖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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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대잖아 지켜보게 지켜본다고 지켜본다고 컴퓨 좋았어 넌 집도 안 해?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라고 야 같이 싫어한다고 해야지 한 번에 고모 한 번 얘기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와 이거 또 무슨 씬이야 형? 야 이번 씬 무슨 씬이냐면은 병문 안 온 친구들 병문 안 온 친구들 병문 안 온 친구들 어 그 친구들 씬을 하는 거고 내가 환자를 할 거야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친구 다친 거야 야야야 세영아 어? 야 세영이 많이 아픈가 봐 어떻게 해? 야 세영아 의사가 뭐래? 우리가 못 넘긴데 어떡해 아휴 저 미친놈 저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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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다 말해다가 들어줄게 막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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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보고싶다 어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보여줄게 보여줄 수 있대 보여줄 수 있대 자 뒤에서 팡팡 출발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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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 아흑 칭찬 같아서 너무 좋다 그리고 막내야 나도 어디 tu 너너넛어? 어 또 나야? 어 또 나야? 어 또 있나 봐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페널티키 실패할 때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이 형 보고 죽어야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이게 심평한 것 같아 야 김씨야 고마워 잘해 마지막 시안부 선고를 받은 주인공이 미쳐 날뛰는 거야 멘탈이 나가서 그걸 지켜보는 우리 친구들 이거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 막내랑 도둑놈이나 해봐 네가 의사해 어 내가 의사할게 이건 좀 어려운 거야 심심이 깨보자 자 감정 몰입하고 관종 자 레디 액션 선생님 결과가 나왔나요?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게 어떻게 이런 말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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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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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야 야 똑바로 해 진정하셔야 됩니다 야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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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보산대요. 좋았어. 좋았어. 감독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우리 최영명 씨. 첫 번째 씬은 동료 의사들끼리 자기가 수술을 하겠다고 막 소리지르면서 싸우는 씬인데. 내가 하자고! 내가 하자! 제가 진짜! 민지기야! 규경기는 규박이가 잘하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친구로 할게요. 레디 액션! 이 수술을 내가 집도하겠다. 아니야. 이 수술. 내가 너보다 잘할 것 같다. 나한테 넘겨. 내가 집도할게. 나한테 넘기라고 봐. 내가 집도하겠다고. 야. 좋았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하겠다고 시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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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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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환자야. 이리 와봐. 너 눈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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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환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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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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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집도하라 그래. 얘한테. 배우라서 연기를 잘하시네요. 두 번째 씬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씬. 두 번째 씬. 오케이. 시안부 판정을 받은 그 친구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씬이야. 근데 그 우리 용명 씨가 의사지만 우리 서로 알고 지낸 그 친구 역할을 해 주시고. 이 친구도 친구 역할을 해 주시고. 아! 제가 환자. 환자 역할을 좀 도와줘요. 우리는 또 못했어. 자, 이리 와. 병문안 가는 거예요. 자, 레디! 야, 내 뒤에 안 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리얼루. 목을 조우더라고. 나 진짜. 이따 보자. 너 어떻게 하지? 아니, 하지 마. 이따 거에 신경 써. 니가 집도 해, 이따 다 오늘. 너 못하면 내 손 안에 뒤져인 줄 알아. 알았어. 니가 집도 하라고. 그만해. 그만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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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난 죽을 뻔했어.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가봅시다. 자, 레디 앤! 야, 뭐라고, 이신? 어, 알았어. 액션! 어, 세영아. 어, 야, 세영아. 괜찮니? 어, 난 니가 더 걱정되는데 얘도 걱정된다. 나. 어. 난... 죽기 전에... 어, 세영아. 세영아. 너희 둘이 같이 디스크 팡팡 타는 거 같아. 아니야, 그건 안 돼. 부터 갈게. 아... 어후... 그러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데? 자, 자. 자, 부터 갈게. 자... 자, 디스크 팡팡. 나 살살 나 이렇게 웃긴 얼굴 처음 보네, 나. 자, 디스크 팡팡 출발합니다. 자, 리얼하게.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불러 가야 해, 불러. 야, 너 오늘 집에 가지 마, 야. 야, 서영아! 잡았어! 잡았어! 야, 이거 잡았어! 야, 이거 잡았어! 야, 이거 잡았어! 잡았어! 서영이 아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가야 돼 다시 갑시다 이러다 캐는다니까, 지금 아니, 괜찮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손 잡지 마, 인마! 어우, 서영아 나는 너희 둘이 서영아! 디스크 팡팡을 탔습니다 부탁한다 디스크 팡팡 출발합니다 좋아,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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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 맞지? 좋았어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마지막 씬 한번 봐보세요 또 있어 신이 또 있다고? 자, 마지막 씬은 시안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충격을 먹고 완전히 미쳐버리는 씬인데 이 미친 연기를 누가 좀 잘할래?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자, 가 Underline 컷 네, 아, 어떡해! freshmen 며칠 안 남으셨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을 남으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집도 네가 해서 그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이라뇨? 일주일이라뇨? 바지, 바지다. 야, 바지. 일주일이라뇨? 자, 이제 점점. 고져된다, 이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네가 집도 해서 그런다니까? 아니, 며칠 남았냐고요. 일주일 남았어. 아, 그걸 지금 장난하시는 거냐고. 야. 너 이 자식아 미쳤어? 정신 짜вол이 자식아. 정신 할 소리야. 고져됐어. 게이 자식아. 아니, 잠깐만. 방금 게이 자식아 그랬어요. 잠깐만. 잠깐만.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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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잠깐만. 우리 다 당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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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이거 속초에서 가져온 거야? 운영이네 거 내가 속초에서 왔자니 속초 운영이 형님이 만든 거니? 잘하네 잘해 오늘은 오징어지만 내가 내일은 육징어를 줄게 미안합니다 최성민 씨 진짜 움직이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좀 뭐 의사랑 해보자는 거예요 밤에 해를 어떻게 봅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미안합니다 재미 되게 없어 아주 뭐 재미없어 빵도 없구만 그만해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안정 취하세요 이진호 씨 어때요? 좋아요 언제 퇴원해야죠? 오늘 퇴원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편도선 보았다면서요 그거 확인하고 바로 퇴원합시다 보세요 입 벌려보시고 더 크게 아 해보세요 아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요 갑자기? 아 똥 말기입니다 예? 빨리 입에서 똥 내놨나 무슨 오늘을 넘기기 힘들라고요? 이런 개꾸랑내는 처음만 타봅니다 장난해요 지금? 예? 그... 아... 왜 울어요 왜? 먹는 걸 버리면 어떡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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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맛있네 이거 아휴... 그 속초에서 왔자니 아니 무슨 아가리 똥 내놨다고 죽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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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진호야,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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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봐. 도대체 왜 죽는 거야? 이유가 뭐야? 입에서 똥내 난다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나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냄새가 심해?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너만 보면 옛날 생각나냐? 그때 기억나? 동남아 너랑 가서 우리 악어 쇼 봤잖아. 악어 쇼. 그때 네가 현지인 조련사 흉내 잘 냈었는데. 나 악어 쇼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 진호야. 내가 악어 조련사를 여기서 어떻게 흉내를 내냐? 병원에서 안 되지. 그럼 알았어. 나 악어 똥내 놔서 죽을게, 그냥. 진호야, 알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악어 조련사 보여줄게. 근데... 병원에 악어가 없는데 어떻게 악어 조련을 보여주지? 응? 저기요. 알겠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똥이랑 놈의 똥이 있는 거예요. 아, 똥이. 알겠습니다. 너 왜 갖고 다녀, 근데 그거는? 아니, 이거 허리끈이야. 대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현지 가이드 멘트 한 번만 해줘. 응, 알았어, 알았어. 자, 지금부터 지상 최고의 악어 쇼가 시작됩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저잉, 저잉 안 물어요 박수, 박수 안 아파요 지도야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배상 못할 것 같아 도현아 너 동물 육내도 잘했었잖아 독수리가 날다가 이렇게 착륙할 때 있잖아 그거 한 번 보여주면 안 되나?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착지하는 거를 보여달라고 별거 다 시키네 되지? 그래, 그러면 독수리 한 번 해볼게 사람들이 그 독수리 착지하는 걸 모를텐데 사람들이 왜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알았어, 보여줄게 그냥 독수리? 아니 아니,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그러면 대머리 독수리가 날아다니다가 땅에 땅에 착지해서 먹잇값 먹는 것까지 아, 오케이 음! 나 그냥 가볼게 아, 그냥 갈게 도영아 도영아 나는 네가 교장선생님이 흉내냈던 게 난 그게 너무 보고 싶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선생님이 흉내내달라는 거잖아 응 알았어 돌아갈 수 있어 우리 너 평 다 나와서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인사하러 가자 내가 교장선생님 보여줄게 후 미안해, 문병 왔는데 아, 이것 좀 빌립시다 아, 네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너 나 알아요? 나 아시냐고요? 내가 이상하다고 내가 대사가 지금 왜? 미안합니다 대신 진호 네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교회장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알았어 자, 전체 철학 교장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서 인사를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새로 해 전체 일어서 우린 진짜 합니다 자, 철학 교장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경례! 경례예요 아 새천년 새 시대를 열어갈 명문 중의 명문 대석포 초대학교 전사들아 대석포 초대학교 전사들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asking cost nothing 어, 롤린스톤 겟어 노무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여기 5학년 2반 너는 나와 발음 구리 잡았으면 너 이리 나와 네가 얼마나 영어를 잘해? 어? 너는 다음 달에 있는 영어 말하기 대회 네가 대표로 나갈 줄 알아 들어가 지난달에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도 우리 애교가 나갔다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우리 애교는 단 한 번도 금상을 놓친 애교가 아닌데 이번에 은상을 탔다 이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한 문제만 더 풀고 대회에 나갔더라면 여기 3학년 2반 너 세 번째 너 이리 나와 아 그럼 자기가 나가 보던가 한 놈 더 이리 나와 내가 나갔으면 인마 발서 금상 탔어 하하하하 아주 분위기 개판이군 수업 중이 울린 관계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아 끝으로 우리 애교 여기 보시면은 이승복 동상이라고 서있어요 여기에다가 우유 꽉 좀 올려놓으라 이상! 이제 다 했어 조영아 속이 후련하니? 난 너 디스코 팡팡 타는 거 보고 싶다 조영아 디스코 팡팡? 조영아 악어 조련사가 타는 디스코 팡팡 보고 싶어 그래 악어 조련사 아 또잉! 아 또잉! 자 악어 조련사가 타는 디스코 팡팡 출발합니다 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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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아 아 아 아 아 놔요 와 아 진짜 아 이 녀석들 이거 뭐야 이거 어 이 녀석들 학생 신분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당당히 피고 있더라고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아 안 폈어요 근데 왜 난 니가 던킨 앞에서 도넛츠 만든 걸 뒀을까 이 녀석들 너 어머님 뭐하셔 상암초등학교 앞에서 오뎅 파는데요 그래 누구 어머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 고 오뎅 꼬치핀이라고 어 너 가리키는데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상암호를 치고 다니는 새끼야 월 4천이요 그저 생선살을 으깨어 반죽아 덩어리에 그걸 기름으로 튀겨서 팔았을 뿐인데 월 4천만 원을 번다고 네 튀김 김밥 순발 이런 거랑 콜라보레이션 전혀 안하고 네 쑥쑥 끓일 때 뭐 놓고 안 놓고 안 놓고 다시마 놓고 안 놓고 안 놓고 꽃게 한 마리 놓고 안 놓고 안 놓고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 네 아니 그 답변 그렇게 맛있다고 네 MSG로 승부하시는구나 빨리 보내주세요 저 담배 어딨어 담배 어딨어 담배 어딨어 담배 여기 있어 담배 아 없어 담배 여기 있어 아 진짜 아 다 찢어졌잖아요 야 이놈 시끼야 이거 원래 찢어져 있던 거 아니 이놈 시끼야 이거 하면 얼마나 한다고 이놈 시끼야 나 이거 열 개 사십 개 이놈 시끼야 열 개 얼마야 이거 얼마야 200만원이요 이거 이 얼마나 하고 이놈 시켜 200만원이요 이거 진짜 얼마 200만원이야 네 얼마야 이게 200만원이라니까요 너 당황하지 말고 얘기해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이거 200만원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 어? 당황하지 마 어? 너 당황하지마 너 당황하마 너 당황하마 와 야, 너 바지 벗어봐, 바꿔 입자 어, 알겠어, 잠깐만 야, 얘는 뭔데 바지를 바꿔 입냐? 제 꼬봉인데요? 야, 친구끼리 꼬봉이 어디 있냐, 이러면 시키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너 바지 바꿔 입으면 얘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냐, 이러면 시키야? 월 100만 원씩 적금 부어주는데요? 야, 그저 네 바지를 얘한테 전달했을 뿐인데 적금을 부어준다고? 네 그러니까 컵라면에 물 부어주는 게 아니라 적금을 부어준다고? 네 그러니까 밑받은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적금을 부어준다고? 네 그러니까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는 게 아니라 적금을 부어준다고? 네 야, 너의 미래는 오수람 전구보다 밝겠구나 아, 무슨 말인지 마시면서 너무나 미안해 야, 잠깐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빨리 물어줘요 너 저거 내가 보면 알아, 이놈 시키야, 너 본사에 전화해볼게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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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깄네, 이놈 시키야, 너 아, 참 여보세요? 알로, 무척 고스토, 권게나블루? 어, 그... 알로? 응 야, 본사가 스페인인가 본데? 아, 참 시뇨, 시뇨 어? 어, 그래, 제발? 어, 레알 마드리드 만세! 됐어 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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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놈의 자식들이 그냥 보자보자 하니까 어린 놈의 자식들! 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내 바지 입어 아 왜 이래요 나도 적금 보죠 나 마이너스 동작밖에 없어 김재훈 학생 어머니 오셨습니다 어우 속상해라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나 미치겠네 어머니 이 상태로 오뎅을 파시는 거예요? 네 MSG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 그 오뎅에 간장 묻힐 때 솔로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세요? 저는 이렇게 뿌려요 어떻게 아 이거 짜서 먹겠어요? 이렇게 막 입으면 어머니 요즘에 잘 나가는 오뎅이 뭔가요? 그나저나? 요즘은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추 꼬치 오뎅이요 예 뭐라고요? 고추 꼬치 오뎅이요 아 예 고추 꼬치 오뎅이요? 네 고추 꼬치 오뎅이요 어휴 발음에 신경 써야 되겠구나 자칫하면 방송 못 나갈 수 있겠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아프다 아는 척 하지마 쪽팔리니까 어? 예훈아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너? 엄마는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너 키우느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네가 몰라주면 누가 알아줘 누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이렇게 제가 저 이렇게 하세요 아니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떡하면 좋죠? 어 저기 어머니 이제 진정하세요 어머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어머니 지금 저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어머니 어 어머니 또는 못잡겠어요 어 저.. 저도 지금 어머니 저거 아니 어머니 저기 어머니 저거 진짜 못찾겠어 어머니 이거 바닥이 뭐야 이거? 아 우주물 사면 어떡해! 저도 못찾겠다고 했잖아요! 졸업하고 클라스 23이 된 그들이 헝핑 포차에 떴다! 꼬시카! 내 꼬시카! 내가 다 꼬시카! 야 뭐라는 거야 이 비웅아! 이 찌끄레기야! 저번 주에 너 때문에 헌팅 실패했잖아! 뭐래! 아니 너가 여자들한테 드라이브 하자고 가놓고 PC방에서 카트라이트 한 거 에바야! 야 우리 너 봐봐 너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 그때? 방 탈출 카페 같이 갈래 그러고 네 방 간 거 에바야! 뭐래! 여자애가 바로 탈출했더라 두 평밖에 안 돼서 뭐래! 뭘 뭐래! 시끄레기야! 그리고 그린나이트 오는데 봐라! 야 이 정도 해줘야지 겐지 아니니! 어? 봐봐! 어때? 뭐래! 야 이거 집에서 쓰는 식탁구 에바야! 야 최소한 나 정도는 돼야지! 야 요즘 유행하는 크러치백이야! 야 재질 제대로지! 야 뭐래! 야 이거 종이 에바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럴싸하네 이거 뭔데 이거! 어? 야 유치원이야 뭐야 이거! 야 코스카! 왜! 내가 일단 나쁜 남자 컨셉으로 간다! 야 닭갈비 좋아하네? 네 좋아해요! 야 그럼 춘천으로 닭갈비 먹으러 가자! 네 돈으로! 어때? 뭐야! 야 뭘 없어요! 야 돈 없어? 네! 야 그래! 그러면 니네 어머니한테 돈 붙여달라 그래! 내 계좌로! 아우 좋다! 야 삐졌어? 앞에는 웃기려고 장난한 거 같고 나 사실 너 좀 많이 좋아하고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 오빠 이번 주말에 뭐해요? 어 오빠 이번 주말에 생일파티 해! 파티 저도 가도 돼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엄마가 친한 친구만 초대하거라고 했어! 아우! 역시는 역시인가? 아우! 야 요즘 여자애들 너무 튕겨! 야 전공을 찔러야 돼! 나는 팩트포쿠키 팩포콘셉으로 해갖고 오신다! 잘 봐! 갔다와! 팩포! 팩포! 팩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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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야! 자기야! 들었는데 뭐 뜯은 척한다! 가자! 네! 자기야! 네? 몇 살이에요? 음...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이런 유머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누나다! 가자! 아니에요! 저 23살이에요! 23살이 무슨 띠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한다! 가자! 무슨 띠띠요? 안 기부띠! 술 많이 챘다! 가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의 팩트는요! 나랑 피에스 파트너 어때? 아니 처음 봤는데! 팩파트너야! 아! 그게 아니라 풀수 파트너 하자는 거였는데! 아! 역시나 역시나! 뭐라는 거야! 아이! 우리 각자 각자 맞자 알았지? 오케이! 내가 앙드레겜 맡을 테니까 네가 스티브 잡스 맡아! 오케이! 스티브 잡스! 앙! 앙! 여기 뭐야? 밖에 지금 비었는데 우산 가져왔어? 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야 여기! 이따가 주차장 옆으로 와 알았지? 오빠가 차로 데려다 주시게요? 오빠 우산 팔아 거기서! 직업이 뭐니? 저 연희대학병원 간호사예요! 나랑 잘 맞는다! 왜요? 오빠도 병원에서 일해요? 어! 나 내일 연희병원에서 치즈 수술해! 잘 부탁해! 야 너 혹시 공연 보는 거 좋아해? 좋아해요! 야 그러면 오빠랑 공연 한번 보러 가자! 경기도 화성시로 이번 주 토요일날 와! 좋은 공연 보게요? 거기 전국노래자랑 와 이번 주에! 오빠 3번 참가자 황튜니 불러! 아니 서 있는 거 다리 안 아파? 뭐 클럽에서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차라리 편해요? 어? 나랑 잘 맞는다! 왜요? 오빠도 서 있는 게 편해요? 아니 나 어차피 치즈 때문에 못 앉아! 원래 같이 나가서 놀자고 해! 저기요! 저기요! 우리 발렌타인 30년이나 시켰는데! 빠리빠리! 되실래요? 어디요? 렛츠고! 야야야야야! 아 뭐야? 아 진짜! 저 멤버! 홍대 철병력! 야야! 홍대 철병력! 야! 나 좀 밀어줘라 오늘! 오! 우리 나가서 일본 라면 하나 어때요? 제가 젓가락질을 못 해서요! 아 이렇게 하면 국밥 어때요? 제가 숟가락질을 잘 못 해서요!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인도 카레 어때요? 제가 똥 닦고 손으로 안 씻어서요! 역시나 역시나! 저기요! 이거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역시나 역시나! 저기 홍대 철병력! 주말에 어디 가요? 시집 가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최신영아 닥터스테이지 보러 갈래요? 닥터찌그레기에요! 역시나 역시나! 저의 춤 좀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제 춤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목이 뭐야? 목이 뭐야? 꼭 개지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야, 여기 사버리 앞에서 어묵 꼬치 파는 아줌마 아니야? 갔다 온다! 갔다 와! 여기요, 나가서 어묵 한 껍질 먹어요. 어때요? 근데 저 친구랑 두 명이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두 명, 두 명. 오시라요, 오시라요. 나가. 나이야. 나이야. 여기 이분들이 우리랑 같이 놀죠. 아, 진짜? 난 이 오빠가 더 마음에 든다. 왜 그러세요, 형. 아따나, 오빠. 나가서 얘기 좀 하실래요? 아, 왜? 왜 소리예요, 이 아줌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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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왜 이렇게 공풍 돼. 아, 밑에 집에서 올라오겠어. 아, 그만 좀 해. 아, 힘들어. 어우, 더워. 아이씨. 아우, 미쳐. 아우. 하. 왜 크림이나 빠졌을라나? 하이씨. 아이씨. 아 왜 또 내 팬티를 입었어 어머나 왜 오늘은 거꾸로 입었다 뭐해 0.5kg 맞았다 진수야 하이파이브 하지마 하이파이브 왜 이래 하이파이브 진수야 진수야 누나 산 좀 찍어줘 왜? 오늘 빼빅 친구 천 명 늘려야 한단 말이야 지금 하면 그때 찍어 하나 둘 셋 지금 지금 하나 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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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올려야지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누나 어디 아파? 아니 장청소 다이어트 중이야 아 여덟 번이나 쌌더니 여기 헐 거 같다 야 아이씨 저걸 진짜 아니 또 왜 내 팬티를 입었어 누나는 야 이게 내릴 때 편해 아이씨 진짜 짝퉁이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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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웬일이냐 에이 이거 짝퉁이네 내 거 로고가 왜 이렇게 커 똑같네 아니야 내 거는 어 언니 거는 언니 거는 냐 냐 냐 이게 언니 널 그만 안 해? 냐 그만 잘하고 그만해 뭐 없으라고 짝퉁 맞잖아 아 짝퉁 맞잖아 진짜 너 왜 또 시끄럽게 싸웠어 아휴 진짜 못살아 얼른 와서 이거 먹어 어 우리 살 빼야 돼 뭔 살을 빼고 다 살 안 찌는 음식이야 족발은 살찌잖아 족발은 콜라겐이라 살 안 쪄 응 아 못삼은 이거 살코기 아니야 살코기는 단백질이라 살 안 쪄 응 쟁반국수는 즐겁게 즐겁게 먹으면 살 안 쪄 어 빨리 먹어 이거 어 맛있다 맛있어 응 너네 이렇게 많이 먹어도 엄마 닮아서 살 안 쪄 아휴 진짜 엄마 아휴 먹고 운동하면 될 거 같아 운동 어 엄마가 또 잘하는 트레이너 선생님 모셔 놨으니까 어 선생님이 운동해 선생님 선생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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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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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운동하시면 살 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하시면 에스라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하시면 걸그룹 됐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먹고 할게요 아니 먹고 먹고 할게요 먹고 할게요 어 고춧가루 매운 건 살 안 쪄 매운 건 살 안 쪄 언제 나 마시는 짜장면 조긋조글 숯하면 먹기를 싫어하는 주먹으로 안 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면은 남의 돈 아이고 이놈들 할머니가 오늘 이 중국집 개혁해가지고 니들 먹으라고 샘플을 하나씩 가져와봤어요 자 요거는 아주 깐풍기 깐풍기 맛있지? 그리고 이것은 나조기 나조기 아이고 맛있지? 아이고 우리 친구는 이쁘니까 신제품 줘야겠다 신제품 요거는 나조기 신제품 송중기 송중기인 줄 알았는데 조형기 나만 쓰레기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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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바키 봤어 아 진짜 야 지난번에 방송국에서 촬영하고 나간거 그거 잘 캡쳐를 해왔지? 당연하죠 어디 한번 보자 아이고 내 얼굴 먹거리 엑스파이 됐어 도라이 같은끼! 너 저 주방에 가가지고 양파나 까고 있어 어? 제대로 못가면 내 주먹으로 널 깐다 알겠냐? 뭐 이런! 언니! 뭐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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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안가 더워 죽겠는데 이것들 자꾸 언니 우리 짜장면이나 짬뽕이랑 탕수육 세트로 하나 갖다 줘 체려놨어요 한방부야 잘하네 알았지? 아이고 야 이놈 센스 봐라 이거 이런거 빨라 야 이게 말이야 중국집에서 요즘에 디자트로다가 면을 하나씩 삶아주는거야 이거는 딱 먹고 입가심하고 하자고 먹어 드셔봐요 아 꽃이다 하자 맛있어? 야 이거 방향제야? 디퓨저라고? 디퓨저? 아이고 라일락 향기받아 이거? 야 이거 먹으라고 누가 먹으라고 짜식장에 먹는데? 방향제 처먹고 그냥 정신이 나간다 이것도 야 갖다 놓은 것들 처먹는 놈이 문제냐? 그냥 이거 아무것도 의심도 안하고 먹는게 문제야 아기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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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거 우리 날 저기 추워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나 탕이나 하나 먹으러 갈까? 아 그러면 추워탕 어때요? 아이고 그걸 혼자서 매일 먹는건데 그걸 먹어요 아 그럼 얼큰한 동태탕 아이고 어제 먹었잖아 왜 이래 아 그럼 무슨 탕이 좋으신데요? 아 둘이잖아 네 남녀혼탕이 설레! 너네 왜 진짜 남의 영어 직장에서 이렇게 자꾸 행패야? 안 꺼져? 언니,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내가? 하여간 받을 줄만 알지? 지인들 경조사 챙기는 꼴도 못 봤어요 녹심쟁쟁이 아주 그냥 맞아, 그거는 참 내가 널 본받아야 돼 너희 집안이 그 옛날부터 경조사들 참 잘 챙겼어요 너희 아버지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자기가 압잽이라고 일본 순서 하나가 겨돈을 하는데 하객들을 자기가 배웅하겠다면서 막 어서오오 고맙습니다 이라셔바세! 아리가또! 이라셔바세! 아리가또요! 합쳐가지고 이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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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축하까지 불러주는데 수고히 한 봄날에 오야붕 아저씨가 사쿠라잎 타고 대마도 건너갈 적에 위험진 아가씨 오야붕 아저씨 보고 첫눈에 반해 저 또마때 윙크했대요! 이러면서 근데 너희 아버지가 아기 또 나갔는데 그것도 배웅하겠다고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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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총독이 나왔나봐 그러니까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아리가 또 해야되는데 아가리 똥! 하는 바람을 그냥 총독아서 발로 밟혀가지고 그만 사연하라! 아아! 정말 원딘 그만 좀 해! 야씨 어? 내가 너 친동생같이 여겨서 해주는 말이야 너처럼 멍청놈을 왜 만나는 거야? 당연히 못 참고 있고 당연히 못 참고 있고 진짜 또래보다 지능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오빠 어? 왜? 제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어, 어, 어 오빠 배운대로 다 배운 그런 똑똑한 사람 맞죠? 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요 진심을 당해서 김여서를 대상 의심하고 올 거만 헤어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아니, 저는 의심했잖아요 어우, 정말 답답해 지금 내 속을 다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하지도 마세요 보지도 않을 거야 왜요? 아, 어제 봤잖아 것 pou소 고고 kryöok 정님, 왜 저래? 누가 쓸거야? 울었나? 왜이래, 이거 왜 그래? 반이 젊어졌어 야, 너네 진짜 너무 상lvania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려면 나처럼 남자 보는 눈을 좀 높이라고 맞아 우리 김 여사가 옛날부터 하기 전에 남자 보는 눈이 참 좋았어요 너 그 딸내미도 그 남자 정말 잘 골랐잖아 그 막 돈 많은 사위 골라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큰 잔치도 해주고 그 사위가 우리랑 동갑이었지 아주 그냥 얼마 전에 발인을 했다고 하던데 호상이었어 무슨 말 그대로 하고 있어 조용해 그래도 너는 딸법은 없어도 아들법은 있잖아 그치 누가들이 얼마나 효자냐 명절마다 선물 보내주고 우리 엄마 기죽지 말라고 용돈 주고 그냥 팔찌에다 시계에다 묶어 네 반지 지극장성 장물만 아니면 그렇게 좋은 것은 지금 청성교도소에 있나 크리스마스 특사 같은 건 없는 거야 아유 언니 조용해지마 야 너희들 장난 그만 치고 나랑 음식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 나 저 배단 음식도 저거 그렇게 못하셔가지고 아유 할머니 좋았습니다 할머니 배달이 왔어요 자 선물이 보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컴온 오케이 아 좋습니다 우와 야 하 좋아 할머니 좋아요 배달 왔어요 넌 또 배달이야 배달 왔다고요 넌 배달이 와 우리 집에 배달 왔는데 배달인이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 아저씨 왜 이렇게 자꾸 만지면서 얘기를 해 아까부터 왜 자꾸 말해 없어요 띵동띵동 가지마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이 왔는데 니가 말도 없이 저기 숨어있으니까 그렇지 요기 다니엘이야 동아저씨야 니가 진짜 홍보하러 왔잖아요 홍보는 아저씨 내가 필요없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아저씨한테 뭔데 그게 독일제 칼 벗고 다녀냐 그냥 칼 벗고 다녀냐 아저씨 느낌이에요 딱 띵동 같은 거 이게 두 줄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살이 이만큼씩 튀어나와 뭐야 쟤 괜찮아냐 네 이 자식 찰대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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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자식 내가 오지 말라고 넌 몇 번 얘기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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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알았어 할머니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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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겼어 알았어요 할머니가 이겼어요 알았죠 제가 졌어 뭐라고? 내가 졌어 그래 그럼 내가 이겼어 할머니가 졌어 그래 내가 이겼어 할머니가 졌어 하지마봐 뭘 자꾸 이렇게 쥐는 거야 뭘 줘요 그만 쳐먹고 이것을 잡아 뭘 자꾸 쥐잖아 동료가 뭘 줘요 미쳤어 당신들도 고장났어 이거 쥔다니까 쥐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이게 굴나하잖아 아 이거 돌아가서 이걸 아 열신아 까잡수 아 어찌워 퇴 할머니 홍보만 하고 갈게요 알았어 아기 힘들어요 진짜 우리 코너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야 아니 너 진짜 헛소리 좀 하지마 코너를 몇 분씩 하는 거야 진짜 알았어요 홍보만 하고 갈게요 알았어 너 때문에 내가 병원 가서 성감대를 성대 너 때문에 그러잖아 아 나 진짜 할머니 진짜 네가 노트에 자꾸 성감대 화살표하고 성감대 이런 거 적어놓아서 내가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거 내 마음이죠 봤어 그러면은 우리 집이 사실 탕수육이 조금 유명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떡볶음을 버무려가지고 넣어준다고 야 이거 신박하네 그렇지 이런 거 무조건 홍보를 해야 돼요 지식감이 참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홍보할게 그렇지 그렇지 자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탕수육 먹으러 오세요 떡볶음으로 머무려주는 탕수육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왜 그래 똥 쌌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너 한 번 더 해야 될 거 같다고? 네 너 엔진 했지? 야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여기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너무 깎여가지고 그랬어요 미안해 아까 내가 주문한 거 홍보나 하고 그냥 빠이짬이째 하자고 알겠습니다 진짜 죽어버릴 거 같아 진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할머니 탕수육 먹으러 오세요 그렇지 떡볶음으로 머무려 탕수육이 있습니다 그렇지 떡볶음 탕수육 뭐라고? 떡볶음 탕수육 떡볶음 탕수육 떡볶음 탕수육 탕수육 넌 오늘만 살아? 네 난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탑스타도 홍보하고 그랬어요 뭐 네가 탑스타도 홍보해 자꾸 중국 배우 탕혜이랑 황정은 홍보하고 대박났잖아요 걔랑 친분도 없으면서 뭐 어떻게 홍보했는데 아 뭐 홍보죠 여러분들 탑스타도 왔습니다 황정 음탕웨이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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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요 다른 남자들은 저를 사랑해요 저번 주 화요일날 우리 녹화 끝나고 남성들의 시선 봤죠 아 우리 회식할 때? 저한테 껌뻑 죽는 남자들의 시선을 그날 날 진짜 재밌더라 내 후배들 중에서 배우하는 남자애들 두 명을 불렀어 우리 회식하는데 같이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같이 재밌게 술 한잔하고 오랜만에 보자고 근데 박나래가 초면에 인사를 하는데 얘는 완전 진짜 또라이야 와 내가 꼬드러워 너 그랬지 걔한테 아 안녕하세요 저 초면에 죄송한데 저희 왕게임 언제 할까요? 왜요? 야 너 프로게이머야? 할머니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산나마산나자 그랬잖아 이거 엄홍질이야 그 자꾸 산을 타 그래도 그 남자들이 저한테 좋다 그랬거든요 왜 그 남자애들이 내가 그래가지고 그 후배들하고 다음날 문자했어 할머니가 허언증이 있어요 진짜로 누가 허언증이 있는지 보자 너 내가 물어봤다 이거다 얘들아 어땠어? 아 예 형 재밌었어요 재밌었잖아요 아니 그날 분위기 어땠냐고 아 안주도 맛있고 정말 재밌었어요 코로나 좋잖아 분위기에 아 이 멍청아 그게 아니라 나래랑 영흥이랑 여자로서 어땠어 아 티비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물어봐 뭐요? 아이들이 그래 애들 말귀를 못 알아들 수도 있지 해가지고 보냈어 그래 나래랑 영희가 또 만나고 싶대 그랬는데 안 읽었어 두 명인데 하하하하 안 읽었어 그래도 그 남자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했거든요 어? 예쁘다고 했다고요 걔네들이 얘 예쁘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막 라바 닮았어요 트럼프 킹 닮았어요 이거 잘 봤다고 그때 얘기했잖아 아니에요 예쁘다고 했어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날 너 닮은 거 또 하나 있다고 기대하라고 이번주 방송 보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야 이건데 이번에 나래 닮은 거는 북한에 있는 박나래야 북한 박나래 하하하하 나래야 하하하하 조선인민공화국에도 있어 넌 아 내 나와 할머니 남자들이 줄을 선다고요 야 너 안 그래도 말 잘했어 니가 맨날 줄 선다 줄 선다고 해가지고 내가 문세윤한테도 세윤아 너는 나래한테 남자들이 항상 줄 선다는 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가 지금 도로에 같은 거는 야 쉑쉑보고 요즘도 줄 서더라 개 똥 같은 소리로 하고 앉아있어 하하하하 아 하나 둘이 쉑쉑보고 사드려요? 쉑쉑 쉑 쉑 쉑 쉑 쉑 쉑 쉑 이따 주 꺼져라 하하하하 아 거칠게 말씀하시네 야 세윤이 먹을 땐 나도 한 건데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냐? 대기실에서 야 혜논 언니랑 진호를 위하여랑 순서 바꾸면 안 되냐? 왜요? 왜요 세윤아 무슨 큰 문제 있어? 그러니까 아니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어야지 하하하하 야 밥상 그만하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 너 동아인걸 야 진짜 아 자 할머니 이제 엔딩하고 마무리하고 하자 엔서하고 갑시다 우리 집이 사실 면을 수타로 쳐가지고 하트 쫄깃쫄깃하다고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만 하고 갑시다 자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그렇지 자 여러분 쩔깃떡기장 수타면이 있는 할머니 자장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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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가 수타면을 직접 손으로 칩니다 그렇지 할머니 수타로 면을 친다 할머니 수타로 면을 친다 할머니 수타로 면을 친다 할머니 수타로 면을 친다 할머니 수틀리며 사람 친다 도라이 같은 게 이게 아주 이게 도라 면이야 하하하하